안녕하세요 완토사입니다 오늘도 중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여름갈치라 정말 정말 부드럽구요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이즈 중 가장 큰 건데요 정말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이 한 이유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저의 말을 들으면 정말 좋구요 그 다음에 한띠 먹갈치 인데요 한띠 먹갈치는 중갈치보다 좀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름갈치라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목포 먹갈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완토사입니다 오늘도 안강망배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되요 이쪽 라인이 경매가가 좀 높았어요 근데 선도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정말 이쪽 라인에서는 정말 제가 봐도 탐이 났는데 저희는 다른 쪽 라인 것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정말 목포 먹갈치 여름갈치가 정말 맛있더라구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정말 100% 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구요 이 라인은 이제 한띠 먹갈치구요 이쪽 라인에서도 이제 났는데 이쪽 라인은 6번 출구구요 6번 라인에서도 배에서도 이렇게 먹갈치를 잡아 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5번 라인에서 경매를 받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5번 라인 쪽이 굉장히 물이 더 좋아서 5번 라인 쪽에서 모든 중갈치를 경매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드셨던 분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지금 목포 먹갈치입니다 정말 가격도 싸니까요 저장을 추석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정말 경매가가 우수수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저렴하시기에 저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고객님들이 중갈치 하고 한디갈치 하고 어떤게 더 크냐 물어보신대요 어 당연히 중갈치가 더 크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디갈치는 그냥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그냥 저렴한 어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에는 이제 4번 인데요 4번이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손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화면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손도 좋은가 하고 안 좋은가 하고 확실히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32병어 22병어 있잖아요 저희는 안강망배에서 매일매일 병어를 경매를 받습니다 32병어는 5마리에 5만9천원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게 안강망배에서 이렇게 민어가 나왔습니다 어 안강망배는 그래도 이제 손도가 좋은 편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하라판장에서 경매를 받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암치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암치는 왜 가격이 저렴하냐면 당연히 알배이기 때문에 알로 살이 더 알이 무게가 더 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암치 같은 경우 살이 더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편에 속해요 목포 하라판장에 저희는 경매를 받고요 당연히 여름 보양시 자연산 민어에 포토서 보내드립니다 암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치하고 암치하고 구별액에서 지금 판매합니다 당연히 암치보다는 수치가 더 맛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수치로 경매를 받기 때문에 수치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손도 좋고요 수시지 사장님들이 굉장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고요 저희 중매인이 20살 때부터 민어를 봤기 때문에 민어만 봐도 손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1번 라인인데, 나번 라인인데요 나번에서도 목포 먹갈치가 굉장히 손도가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항상 안강망배 손도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쪽 라인인데 안강망 마지막 끝물인데요 이쪽 라인 쪽이 손도가 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에 속했어요 안강망배에서 가장 저렴한, 좀 많이 저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쪽 라인에서 정말 중갈치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왔네요 보는 순간이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배들이 진짜 목포 먹갈치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왔다고 생각이 들 만큼 목포 먹갈치만 잡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망배로 갈 건데요 자망배는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는 안강망배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자망배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포 먹갈치를 굉장히 많이 잡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가격은 자망배가 더 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강망배로 병어하고 병어하고 먹갈치를 우선적으로 경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움이 틀려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먹갈치의 오리지널 먹갈치는 안강망배가 더 낫지 않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강망배 위주로 경매를 받습니다 보시면 먹갈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잖아요 정말 금어기 끝나기만을 기다려온 것만큼 그만큼 목포 먹갈치를 잡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목포 먹갈치는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드셔본 분들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자망배는 사이즈가 거의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일정한 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자망계를 보내주시면 자망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강망배 위주로 많이 경매를 받는 편입니다 정말 목포 먹갈치라 부드럽고요 목포 먹갈치 한 번 더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고요 구독 한글자막 by 한효정